얘도 만든 지가 한 12년 그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옛날 한참 자작할 때 막 믹스 빌드 라든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 때 그런 재미로 만들던 시절에 Refine Design of Mechanic Project RDM 프로젝트 라고 스스로 그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런 메카닉 디자인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그 녀석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 드릴 겁니다 일단 이 녀석은 로드러너 라는 이름을 가진 고속주행형 3륜 메카닉이거든요 분해 해체 재정립의 3원칙 이제 뭐냐면 옛날에 뭐 영화 같은거 보면 전차 경주 기억하시죠 앞에 막 말들이 달리고 있고 뒤쪽에 이제 전차가 이렇게 해서 그 경주라는 그 그거 그 다음에 포뮬레이싱 머신 F1 경기용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 이제 달구지 달구지 이제 우리말로 자동차를 이제 말할 때 이제 보통 뭐 리어카나 이런걸 이제 그렇게 하죠 그 이미지를 담아 넣어서 기본의 단계까지 그런 개념들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재정립한 그래서 분해 해체 재정립의 3원칙에 의해서 작업을 한 그런 자작 메카닉 디자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죠 작업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부품들 가지고 있는 부품들 이것저것 다 조합했습니다 뭐 땡크의 부품도 있고 여기 뭐 뭐 휠 같은 거 있고 막 건담 뭐 재간의 부품도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와이어 금속 와이어도 휘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고 몸통 같은 부분 이건 레진 부품이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뉴건담의 이제 뭐 스커트 뭐 이런 부품들 거기다가 비행기 부품이랑 이것저것 다 조합을 했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뭐라고 해야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구동하는 녀석이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서 후륜 뒤쪽 바퀴는 요거 큰 휠 하나 그 다음 앞쪽은 바퀴 두개 그래서 삼륜으로 구동하는 그런 자작 메카닉이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세제로 다 일일이 왜냐하면 작업할 때 보면 이 앞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먼지 잔뜩 들어가 있는거 사포질 하다보니까 여기 생겼는데 이런거랑 이제 손때 이런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거든요 세제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화이트 서페이서 를 먼저 칠했습니다 표면에다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s&p 서페이서 였을 거에요 그때는 s&p 도료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코발트 블루를 전체적으로 칠을 해 줬어요 모든 부품이 아니라 일부 부품에만 그리고 다른 쪽 여기는 어느 부분이냐면 금속 부품 이라고 이제 설정된 부분들 코발트 부품이 아닌 쪽은 이렇게 이제 회색 건 그레이 지금 아마 이 색깔이 없을 건데 그때는 s&p 도료 중에 건 그레 이라는 도료가 있었거든요 그 도료를 흰색이랑 흰색을 해서 약간 화이트 는 아니고 약간 밝은 회색 쪽으로 요즘에 이제 이런 도료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도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부품 또 이제 노란색으로 왜냐하면 보통 f1 경기용 자동차들 같은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코발트 블루와 노란색이 이제 보색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색이 회색이다 이렇게 해서 3색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시죠 이제 색깔들이 이렇게 조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 갔어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 가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다시 붙여 가고 그러니까 칠할 때는 일일이 다 뗐다가 다시 이제 색칠하면서 이렇게 맞춰 줬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통 부분 머리 위에 몸통 부분 여기는 이렇게 휠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데칼은 그때 이제 쓰고 나면 이제 건담 데칼들을 이제 많이 응용해 줬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자란 부품들 이제 코션 마크 이런거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붙이는 재미가 쏠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식으로 포인트마다 하나씩 다 붙여 줬구요 지금 이제 이게 안나오는데 메탈 뭐 메탈 스티커 메탈 스티커라 해야 겠네요 이거를 또 부분 부분적으로 포인트마다 살려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비즈를 박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비즈 박으려면 일일이 구멍 뚫고 심어주고 그게 귀찮거든요 거기다 이제 순간접착제를 흘려놓고 해야 하니까 잘못하면 삐져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메탈 스티커가 정말 좋으니까 이게 한참 한 12년 전 15년 전에는 제품이 있었지만 요즘엔 이 제품들이 또 안나오더라구요 저게 아쉽지만요 그래서 다시 표면다가 유광 클리어 울트라 클리어 SMP 울트라 클리어인데 지금은 SMP라는 메이커가 없어졌죠 요즘 이제 다른 메이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이제 번쩍번쩍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데칼도 안 떨어지고 메탈 스티커 이런 애들도 같이 안 떨어지니까요 뭘 했냐 우레탄 클리어 그때는 이제 모형용 우레탄 클리어를 썼는데 SMP에서 우레탄 클리어가 꽤 괜찮은 녀석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이게 모형용으로 처음 국내에서 제품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뿌려줬으니까 이런식 보이시죠 그냥 번들번들 한거 번쩍번쩍한거 장난 아니더라구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하공구의 이 메탈 부품들 원래 이제 건담 전용으로 이렇게 나왔던 메탈 부품들 인데요 그때 처음 막 붙였을 땐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 나잖아요 진짜 차체도 광택이 나면서 얘들도 광이 나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 배 만들 때 썼던 그 리깅 전용 줄인데 이 줄의 단점 뭐냐면 올이 잘 풀려요 그래서 작업할 때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식으로 각각의 이 부분을 다 연결이 된다는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일일이 붙여가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 두세 바퀴 돌리고 순간접착제를 먹인 다음에 한 2-3분 기다렸다가 당기면 붙어있어요 이게 그것도 반대쪽 가서 이렇게 돌려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데이터에서 각각의 휠들에게 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바로 그 지령을 이런 와이어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가장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앞쪽에 이제 헤드램프 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또 이렇게 해줬구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완성했을 때는 굉장히 번들번들하고 멋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탈 부품들 광택이 다 사라지더라구요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보통 뭐 금속 부품의 마감 처리가 뭐 깔끔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삭아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뭐 건담을 이렇게 뭐 메탈 부스터를 썼던가 이제 그런 보셨던 분들 보면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색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지 못하나 봐요 그걸 막 이제 크롬도금 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처음에는 굉장히 번들번들 했지만 대략 한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광택이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번쩍번쩍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정도까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다른거 설명할 때 말이 진짜 잘 안나오네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캐릭터의 시대에 메이커가 내주는 거를 그대로 이제 막 사서 만들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좀 내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이 녀석은 이제 내 나의 생각을 담아넣은 메탈릭 디자인 메카닉 디자인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리파인 디자인 오브 메카닉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그거 한 네번째 다섯번째 녀석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암튼 뭐 만들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는지 즐기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생각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하고 예전에 얘를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요즘엔 뭐 모르신 분들도 많고요 굳이 뭐 알라고 해봐야 좋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바퀴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각자 만드는 거를 가지고서 간섭질 할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만든다면 적어도 남들하고 좀 달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것이 유일해 하지 않을까 거기에 뭐 패널라인을 파넣고 디테일을 심고 그런 것보다도 완전 형태 자체를 달리 가버리면 남들하고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쭉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